동려군반기 구매문의 010-3508-4899 판매물품 동려군반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대구광역시 군의군 판매자 허재석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탑브레더 교환, 배터리 교환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매가격 210만원입니다. 판매자 연락처 010-3508-4899 동려군반기 판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